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예정된 조합총회 일정도 연기하도록 했는데 일부 단지는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7월 29일로 3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에 따라 분양 일정을 잡기에 시간이 촉박했던 재건축 조합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일반 분양가를 놓고 마찰을 빚던 강동구 둔촌주공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분양 일정에 여유가 생긴 것 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가 그대로입니다.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인 반포의 경우 당장 분양이 임박한 단지가 신반포 3차 경남뿐인데다 일반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3천 세대인데 3천 세대의 15%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200세대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시간적 여유를 둔 만큼 조합이 총회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하면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포주공 일단지는 이달 30일에, 신반포 3차 경남은 다음 달 10일에 야외에서 총회를 열 계획인데, 일정대로 총회를 강행할 경우 마찰이 예상됩니다. 현장에서 천막 쳐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모이도록 사인만 하고 바로 돌아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거예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와 협의해 조합 총회 개최를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하는 행정적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